안녕하세요. 판례원고 오문장기의 판변TV의 박환길 전원입니다. 2023년 2월 15일자 판례원고 형사 차고 송금과 상계권 행사사건입니다. 선고인은 2022년 12월 29일이고요. 사건번호는 2021도 2088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횡령사건이고요. 피고가 상고를 했는데 파기환송된 사건이죠. 한번 내용을 보시죠. 피고인은 주류업체 사내이사입니다. 주류업체 대표죠. 대표인데 피해자는 납품업체입니다. 그러니까 피고인 회사가 피해자 회사한테 주류를 공급을 하고 대금을 받는 이런 관계가 있었어요. 그런데 피고인은 납품업체를 상대로 주류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못 받은 돈이 있으니까 돈 내놔라고 소송 중이었어요. 소송. 피해자를 상대로. 그런데 피해자가 2019년 9월 30일 날 차고로 피고인이 관리하는 계좌로 470만원을 송금을 합니다. 그러니까 납품업체는 여러 회사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여러 회사가 있고 납품업체로 매달 정산을 하는데 이때 착각을 해가지고 피고인 회사한테 470만원을 보내준 거예요. 납품업체는 2019년 10월 1일 날 이걸 확인을 하고 피고인한테 차고로 송금된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알려주니까 피고인이 어 그래 알았어 그러면서 470만원 중에 내가 못 받은 100만원 그거 뺀 나머지 370만원을 돌려줍니다. 그리고 100만원 안 돌려줘요. 이거 나는 너한테 대금 못 받은 거 있어가지고 소송권이 됐는데 이거 상계됐으니까 못 줘 그러면서 370만원 돌려준 거죠. 그래서 이 100만원에 대해서 횡령으로 기소가 된 겁니다. 이렇게 차고 송금된 금원을 임의로 상계를 하면 횡령이 되는가 요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대본을 뭐라고 하냐면 금원이 차고로 송금된 경우에는 수치인과 송금이 사이에 시일측상 보관관계가 성립한다. 이게 대법원의 전원합계 판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차고 송금이 되게 많아요. 지금 금융기관에서. 잘못 그게 지금 인터넷 뱅킹이라든지 그 다음에 모바일 뱅킹 이렇게 하면 쉽게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차고로 잘못 송금되는 경우가 많죠. 특히 한 번 보낸 기억이 있는 경우에는 차고로 된 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근에서 뭔가 사고 나서 보냈는데 알고 보니까 딴 사람한테 아버지한테 보낼 돈을 당근에 있는 그 사람한테 보낸다든지 이렇게 차고로 송금된 경우에는 수치인과 송금이 사이에 보관관계가 성립한다는 게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따라서 원심은 보관관계가 성립하니까 안 돌려준 거는 횡령이 된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런데 이러한 보관관계에서도 상계권 행사가 위임관계의 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라는 게 대법원의 판결의 취지입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1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다음날 판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보관자의 지위에 대해서는 다 반응을 했어요. 다만 100만 원에 대해서만 상계의사를 밝히면서 반환을 거부한 것이다. 따라서 이 100만 원을 가져가는 불법 명령의 의사가 없기 때문에 횡령이 안 된다고 본 겁니다. 정리하면 시인식이나 보관관계가 있는 거 맞다. 그래서 보관관계를 해서 이 사람에게 돌려줘야 된다. 그래서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상계권이 있다고 해서 상계를 한 거라면 보관관계, 시인식의 보관관계를 위배해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위배해서. 그러니까 위배한 게 아니라 상계권을 행사한 거기 때문에 횡령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불법 명령의 의사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즉, 차고 송금에 있어서는 시인식상 보관관계에 성집을 합니다. 이게 확실히 기억을 주셔야 돼요. 보관관계에서 남에 함부로 들어온 돈은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그런데 반환의 거부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불법 명령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즉, 상계권의 행사는 보관관계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판례는 이런 거죠. 횡령죄에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는 대부분이 계속 좁게 해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를 대부분이 계속 좁게 해석해서 그런 민사적인 의무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볼 거죠. 다만 유일하게 차고 송금에 있어서는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경우가 너무 많고 이걸 해결할 때 방법이 유일하게 보관관계 밖에 없기 때문에 하지만 유지하고 있는 판례의 태도에서도 상계권 행사는 불법 명령의 의사가 없다고 봐가지고 횡령죄 승기를 좁게 보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횡령죄 재물의 보관관계를 계속 줄이고 있죠. 줄이고 있고 유일하게 남은 게 지금 차고 송금이 남아있고 그다음에 부동산의 이중매매 요거에 두 개가 남아있는 거죠. 남아있는데 이것도 원래는 없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남겨있는 거죠. 그랬더니 여기에 대해서 사실 요거를 사실 상계권 행사라까지 넓혀지는 않는다는 거죠. 더 좁게 최소한 최소화만 유지하겠다. 그래서 상계권 행사는 친식이나 보관관계를 바라는 게 아니다. 이렇게 보니까 횡령죄를 부정한 거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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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